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재원 경상북도의 지역굴든 삼선의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정무수석을 아마 맡았을 겁니다. 김재원의 몰락 몰락이라기보다 또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나이가 있고 하니까 김재원 씨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머리해전이 빠르고 요령이 참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제형 인간들에서 되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여러분 행동하고 요령이 빠르고 잔재주를 잘 피우고 뭔가 깨돌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쩌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제 공천 때문에 홍력을 치뤘는데 21대에도 22대에 자칫 잘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맡게 됐습니다. 어려움에 찬 사람은 더 어렵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고 김재원 씨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몇 가지 단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총선 공천 불가 태용호는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태용호 의원을 내침으로써 상당히 이제 역풍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의 수뇌부에서 다 계산을 했겠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텔레비전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좀 젊은 분이네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지난 1일 윤리위원회 첫 회의 이후 9일 만이다. 이로써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슬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여러분 논쟁적인 문제지만 태용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호 의원도 4.3 사건에 대한 발언이나 이번에 청와대의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 정무수석하고 나눈 대화가 유출된 그런 거 그런 거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가 가지고 뭐 징계를 뭐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징계를 당해야 될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자하고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자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정의라는 입장을 가지고 두 사람을 내리친 거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안도 뭐 우리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대통령호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선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재원 씨가 좀 억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참 요령을 잘 피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휴 저 친구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제가 주목했던 것은 4.15 총선 이후에 일관되게 문제를 덮는 쪽에 섰지 않습니까 대륙아주 선관위의 주요한 고객인 대륙아주 출신의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밥벌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재원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을 맡아가지고 완전히 뭐죠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씨에게 할 이야기 말 안 할 이야기 다 퍼부었지 않습니까 선관이 대변인 정도는 아니지만 부대변인 정도의 역할을 해온 거죠 대변인은 이준석이고 대변인은 누굽니까 하태경이 정도면 대변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김재원 씨는 그까지 나서진 않았지만 부대변인이면 딱 적합한 정도인 거죠 근거를 못 대면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뭐 다 덮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나 참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것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잡배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거를 청명하게 하려면 공직선거든 당내 선거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걸 덮는데 김재원 씨가 크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머리 좋게 생겼잖아요 좀 대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딱 인상보험 뭡니까 요령 잘 피우게 생겼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뭐 애들이란 그런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성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번에 뭐 말실수지만 말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중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결국 파워게임이니까 결국 이번에 당한 거죠 김재원 씨는 국회의원이라보다도 대륙아주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륙아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아주 든든한 우군이지 않습니까 하기에 대륙아주 법무법인이란 것이 그냥 돈만 불면 되는 거죠 뭐 사기업이니까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간 게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 대륙아주 국힘당 공명선거단장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썩은 냄새에 모락모락 밥 먹고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 하필이면 중앙선관이 대변역할을 갖고는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적을 두고 있을까 삼선의원 출신 김재원 전 의원 10대 높은 대륙아주의 세둥지 4.15 총선이 끝나고 뭡니까 한 두 달 지나가 7월 20일 날 그렇게 뭐 대륙아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부정선거 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다 조작이 없기는 뭐가 없었습니까 이겼으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러니까 뭐 보면은 공직선거에 관한 민주당이 했던 질을 당내 선거 에 관한 국힘당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눈대지가 안전대지를 이렇게 뭐죠 나무랄 수 없고 안전대지가 눈대지를 또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딱하게 된 거죠 아무도 국민의 참정권을 찾아가지고 체제가 변질되거나 체제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릇으로 따지게 되면 다 종지 들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좀 시행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저는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소인배처럼 보이는 거죠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정의 곧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러면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정의 곧 나발이고 없기 때문에 김재원 씨가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가벼운 입 때문에 뭐죠 한 번은 커녕 이번에 어렵게 됐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김재원 씨가 요령을 잘 피우고 이리저리 뭡니까 요리송 지리송 잘 빠지고 머리 회전이 빠른 소울법대 출신이겠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재원 씨가 그렇게 1년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중재를 범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조금 말을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정광훈 목사 관련된 발언이나 5.18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치인으로서 당의 이익에 해야 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조금 했지만 그러나 뭐 그런 정도를 발언했다 해 가지고 그걸 그냥 빌밀해 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어쨌든 요령 피우는 걸 보면서 잘 앞으로 해 나갈 줄 알았는데 하늘 이 무심치 않네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자숙하면서 또 기회를 노리게 되면 한 6년이 길죠 정치인들한테는 전번에도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어떻든 뭐 김재원 씨 사건을 보면서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고 권력을 진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당권을 지게 해서 저렇게 뭐죠 머리 피 튀게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복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 여러분께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민 필독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선거 때문에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 4권 2020년 4.15 총선을 다뤘지만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선거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